가즈아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이나 야 천만원만 하면 심화 도전할까? 갑자기? 천만원이면 다지 않을까요? 전설 4개가 필요해 절대 안 되겠지? 모르겠네 만만 볼까? 이거 맞나요? 그 벽 손에 안 맞을까? 이거 맞나요? 그게 무슨 상태라야 나는 이 상태라 뭐하는 상태라 오 영웅 오오 오늘 합성은 좀 괜찮은데 오빠? 이런 거 괜찮게 해야해 진짜 영웅 세 개 있으면 못 참지 아 못 참지 오빠 맛만 본다면서요 아 정서는 트레이 해봐야지 나무 덮어낸 아 떴다! 그렇지! 제발 전설! 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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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 잡혔는데 결국 전설이 안 뜨면 무과금이야 아 아 아 아까 본 장면 같은데요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빠 그만 한다면서요 네 그래도 미로 길만데 신원이 있어야지 가자 와 싸지 산다 이게 남장가 아 아 오빠 그거 복구비로 뽑기하는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만 떠도 개이득인데 둘 중에 하나만 떠도 개이득인데 가자!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! 다이슨! 아 나도 이제 8강 오너인가? 이야 이게 나네 아이 오빠 에바 이거 진짜 에바 가자 아 그래도 오늘 아바타 무과금 한거 이거 8강 하나 뜬거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왜 8도전 마렵지? 어떡하지 나 이거 아 하나 뜨니까 아 10만원만 박세 해볼까 빠빼죠 그건 20만원만 해보자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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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강이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? 진짜 애들이 덤벼들었을 때 파웍하고 터뜨리고 가는거죠 길로 찍어 누르는거지 그냥 무시성으로 해야되겠다 그냥 무시성으로 해야되겠다 망이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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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4강을 여러개 만들고 6강을 도전하고 6강을 여러개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4강을 여러개 만들어 보라고? 네 4강을 여러개 만들고 또 보면 강화를 다중강화할 때 끝에 3개가 무조건 실패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3칸 딱 피우고 4강으로 6강을 무슨 소리이냐 그런거 없겠지 하하 기분댄스지 오케이 4강 모았다 오케이 가나요 5강을 눌러볼께요 4개 남는거 맞아? 제발 아 다시 20만원 해보자 그 모아서 하는게 의미가 없어 똑같아 그렇게 하지 아주 100만원 30만원 이게 승부사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